이경아 야, 김미경 왜 또 화가 난 거야? 야, 유민석 너 아까 요 앞에서 어떤 여자를 희닥거리고 있더라?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 아주 신났던데 왜, 전화번호 받았니? 사탕 받았어 보험 들래 그래도 그렇지 자, 니 것도 받았어, 자 잘했어 됐지? 배고프도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아, 신난다 아, 손님 네? 죄송합니다, 오늘 자리가 없습니다 단체에 예약이 돼 있어서요 그게 저희예요 네? 아니 단체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메뉴판이 여기 있습니다 아, 신난다 자, 뭐 먹지? 어, 저 이거 주세요 아, 크림 파스타예요? 아니, 이거요 네? 이거, 이거 아, 메뉴 전체를?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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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네? 이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총 2개씩 예, 예, 예 식전빵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요 네? 이게 뭐예요? 장난 아닙니다 아,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아, 갑자기 놀랐네 아, 그렇지 아, 이거지 아, 진짜 미경아 너 아까 뭐 사던데, 뭐 산 거야? 응, 나 좀 전에 원피스 샀어 와, 원피스 한번 보자 와, 우리 민경이가 산 원피스 와, 이쁘네, 모양도 그치 야, 잠깐만 아, 민경이 원피스 야,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야 루즈피스야 아, 그래? 엄청 루즈피스인가 보다 뭐, 어디까지 됐어, 그만해 어, 알았어, 그래, 너나 야, 대단하다 아, 맞다 어 좀 이따가 네 친구 연길이 아기 도잔치 갈 거지? 아, 그게 안 갈 거야 왜? 아, 혼자 가기 그래서? 내가 같이 가줄게 민경아 우리 오지 말래 왜?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 어차피 부패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못 먹잖아 그러면 나 방금 저랑 조금만 먹을게 조금만 너 이거 고쳐야 돼? 허언증, 이거 이러면 안 돼, 너 진짜 아, 진짜 어휴, 정말 나도 허언증나 음식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야, 뭐 알지? 와, 너무 이쁘다 저기요 네네 이건 뭐예요? 스테이크 이렇게 썰어두신... 농담입니다 아, 그쵸? 찍어두세요 감사합니다 진경아 우리 오래간만에 근사하게 건배 한 번 할까? 좋아 자, 건배 원샷 원샷 민경씨 아, 정말 여기 있었네요 이봐요 왜 맨날 따라다녀? 도대체 당신 원하는 게 뭐야? 제가 원하는 거요? 죽을 때까지 민경씨 사랑하는 겁니다 제 생명의 연인이거든요 제가 산에서 공을 만나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민경씨가 나타나니까 그 곰이 죽은 척했어요 참... 이 모습 보고 고개 오줌까지 시렸어요 저 민근 씨 주려고 선물 샀어요 순금 목걸이예요 걸어봐요 와 금이다 순대야 걸어봐 사랑 어렵다 참 너무 좋다 역시 넌 최고의 남자야 넌 어떻고? 됐어 뭐야 후식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어? 왜 벌써 후식이 나와요? 아이스크림이 나오지?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나온 데는 이유가 있겠지? 어? 민경아 너 위해서 준비했어 뭐야 그래 아몬드 들었어? 어? 또 있는 거 아니야? 야 그거 아몬드 아니야 야 그거 뱉어 야 그거 뱉어 아 이 새끼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